홍따입니다. 왕따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거에요? 오늘은 공룡 로봇을 만들겁니다. 알려주세요. 설명해주세요. 바로 핫해하는거에요. 일단 D브론토사우루스를 설명해주겠습니다. 저는 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벳 공룡들이 많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네 알아듭니다. 여기가 풍 이건 무슨 공룡이에요? 이거는 토르케라에요. 안티요가 얼굴이에요. 부론토사우루입니다. 부론토사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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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이야 동동이야 네. 부론토사우루가 이렇게 바로 완성되는데요. 로봇으로 변신 안해도 돼요. 로봇으로 변신 안해도 돼요. 로봇으로 변신 안해도 돼요. 네. 부론토 완성됐어요. F를 변신 안해도 돼요. 일단 이걸 이렇게 뜯으면 돼요. 그리고 날개를 펼치고 이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붙이고요. 바지도 붙이고요. 이렇게 다리를 해줘요. 네. 이렇게 부테라노들이 완성됐습니다요. 그리고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변신하고요. 티라노 말고 티라노 말고 통이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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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이케라를 변신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빼주고요. 다리를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변신이 다 됐습니다. 그 공룡은 뭐예요? 내 이름은 수태곤 안킬러 안킬러예요 야 넌 안킬러 좀 먹으냐 안녕하세요 대왕홍딱지에 치오홍딱지가 치오홍딱지한테 너라 그러지마요 너라고 안했어요? 했다네요 안돼요? 아까 전에요 자 이렇게 티르키라 변신 완료 뚜브라보 어깨 둬봐 파라티오 뉴리코트 아니야? 파라티오 뉴리코트 아니야? 파라티오 뉴리코트 아니야? 아니야 파라티오 뉴리코트야 잘 봐봐 자 이제 수태곤을 변신하겠습니다 응 아유 보인다 이제 한 명은 치오가 변신할게 이제 한 명 치오가 자 이제 왕홍딱의 소식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애교로 변신해주세요 이제 애교로 변신해주세요 이제 애교로 변신해주세요 홍사 가리찌그리찌기 이것도 공룡으로 변신해주세요 나 이제 알파벳으로 변신을 시켜볼건데요 일단 이렇게 해야합니다 일단 이제 푸테라노돌은 이렇게 날개를 접고 이렇게 하고 목을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F가 완성됐죠 그리고 트리케라는 트리케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알파벳으로 변신해주세요 어 뭐죠 다른것도 안해주세요 알파벳으로 운용 다 됐습니다 네네들이 변신 다 됐고 이제 부동토만 변신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대출한테도 맛있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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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도 변신 됐습니다 음 또 변신을 해볼까요 자 이제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빠빠 빠이빠이 빠이빠이